레전드다 레전드에요 어디가노 어디가노 제가 어제 잘 때는 몰랐는데 제가 VIP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VIP구요 굿모닝입니다 잠은 잘 안가왔습니다 숙소 아침의 풍경입니다 한번 산책 갔다 오겠습니다 굿모닝 마마 와 날씨 진짜 좋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저희 할머니 집이 시골인데 딱 새벽에 일어나서 시골길을 걷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는데 얼굴에 화상을 다 입었더라고요 코에 물집 생겼어요 지금 살면서 코에 물집은 처음 잡혀요 어제 밤에 뷰포인트를 갔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내리구시네 와우 우와 어제 갔던 뷰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저기 뭐야 우와 저기 뭐야 우와 좋다 레전드다 레전드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경치를 담죠 일찍 일어나는 태태고가 좋은 경치를 담죠 와 여기 손인장도 있다 난 별로 안 아프네 이쑤시개다 이쑤시개 나를 맞이해주는 LA 눈이 반쯤 풀렸어 이렇게 큰 개가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귀엽다 하는 행동이 귀엽네 개좌하네 개털도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좀 약간 찐득찐득하다 뭔가 머리 안 감은 느낌 나요 개한테 나 이제 가고 싶은데 개팔자가 성팔자다 진짜 갈게 간다 아침에 가지마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아버지 등장 뭐하는거야 콩따네 콩 이거? 누구? 오늘은 쟤랑 놀아야겠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강남콩 따는 것 같은데요 이거다 이거 예 일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개있다 세개 끝 위 미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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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먹으러 왔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어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들이 다 스페인어랑 프랑스어 조금씩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데 영어 쓰고 갑자기 스페인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영어도 못 해가지고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해서 짐 다 싸고 내려왔습니다 좀 있으면 출발해서 지금 다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리듬을 맞추는 영국인들 자 투어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다 익었고 이거는 별로 안 익었다고 봅니다 외국인한테는 쌀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인 아침 먹냐고 물어봐가지고 구글 설명할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글링에서 밥이랑 미역국이 있는 사진 보여주니까 막 그런 걸 어떻게 먹냐고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아 어디까지 가야되노 우리 스트롱 오 왔다 왔다 LA가 LA LA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번 빠져가지고 신발 다들 얘가 대장이네 대장 손이 치는데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스파이더만 FALL DOWN! 이렇게 빡센데? Hurry up! 스파이더만! You are a superman! Superman! You are a superman! 영국인 3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네.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지? 이게 품종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아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엽게. 목마라 다시자. 사야겠다. 물 획득. 물 획득. 아 시원하다. 아 저기 그림자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게 바람이 통하더라도 시원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개의 품종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상관치나 이거? 네 어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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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왜 키우는지 알겠다.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와. 여기를. 여기를 지나간다고? 아 나야. 신기한거는 이거를 이제 기계없이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맞았어. LA가 많이 더운가봐요. 먼저 가서 그림자나 뭐 물 있는 곳에 가서 간 다음에 쉬고 있네. 가이드 아주머니가 가이드 아주머니가 얘 사촌이 저를 삶았대요. 네 바로. 구멍뿅뿅뿅 구멍뿅 구멍뿅 your cousin like me? 응. 아 똑같아요. 같이 얘기? 네. 친구가 저한테한테 σας 참고? 가족이 아프다고? 응. 大家都 와 이렇게 아버지 역시 LA 다 이겼어. 오 뭐야 얘 미친 놈이네 우리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네 머리 보인다 머리 얘가 어디 가는 줄 알고 따라오는 건가 다 내려왔다 근데 이거 돌아가려면 또 똑같은 길로 가야되나? 걸으면 좀 오바인데 어디가 꼬여 오 여기 고물끌리겠다 넓농 오 재밌겠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이동 갑니다 여기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무슨 음식일지 궁금하네요 음식일지 궁금하네요 음식일지 궁금하네요 음식일지 궁금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맛있는 밥을 다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지금 손이 익었습니다. 빨갛게 익었어. 얘네들 크니까 무섭다. 크고 억양이 좀 빡세가지고 무섭다. 지금 가는 걸 보아하니 집은 엄청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졸라 덥다. 사파가 춥다고 들었는데 여름은 아닌가 봅니다. 숙소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뭐 태우는 날인가 본데요. 연기가 막 나있네. 집으로 돌아왔네. 원화번기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름에 베트남에 오면 안됐어. 졸라 덥어. 걔도 저렇게 더워하잖아. LA 갈 시간이야. LA가 지금 많이 더운가 봅니다. 레이 나 갈게. 잘 있어. 아아. 극락이다. 극락이다. 바이. 아, 이제는 좀 슬프네. 바이 바이. 바이. MuslimsTeen sled기까지. He can read you next time. dreadful. 아, 존이랑 헤어지니까. 아쉽네. 진짜. 만날 때는 좋았다가 또 헤어지면 슬프고. 조금 좀 그렇긴 하네요 지금 뭐 일단 가방 들고 저희 이제 집으로 아니 마켓으로 가고 있습니다 존이가 저 사촌형 닮았다고 좋아했는데 여기에 짐을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짐 다 싫어지나? 다 싫어 맨날 투어 안 알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가족들 덕분에 하게 됐거든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죠?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19살이요 오! 너가 저에게... 지금 나도 놀라게 하는게 19살이 말할 수 있는지 아직도 생각했고, 생각해보는 것 같다. 첫번째, 내가 봤을 때, 나는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내가 모두 무서웠다. 어떻게 봤을 때? Tattoo, smokey, 머리, 머리. 아, beard.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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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아이야 드라마? 아 그래 나 그녀의 프리즌 브릭 프리즌 브릭 마이클 스컬 빌딩 프리즌 브릭 저 마이클 스컬 빌딩 마이클 스컬 빌딩 네 마이클 스컬 빌딩 모두 우리의owane act cliche 도착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도착했습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다시 다음에 더 만나요 룰비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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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와 오마르와 알바가 떠납니다 영국인 3명 가고 있습니다 마마랑 헤어지고 다들 헤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재밌었다 엄청 힘들었는데 진짜 미치도록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19살이라고 했을때 개충격먹어가지고 자 이제 투어가 끝나고 호텔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